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금을 가혹한 벌금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입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집권 여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법안들과 또한 부동산 신고제 도입 등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허영 경희대 석자 교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2배 인상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른바 도살적 과제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학계 특히 헌법학계 원로입니다. 도살적 과제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의 10억 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20%가 상승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와 제3세를 모두 합계해서 올해 1890만 원은 내년도에 5105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 경우에 10년간 부담할 세금을 합계하게 되면 집 한 채 가격인 10억 원의 절반에 달하게 됩니다. 1주택자의 중과세도 문제입니다. 1주택자 10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 세 부담이 기존의 28만 원에서 123만 원에 대해서 4.4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 전문위원은 한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 소재 1주택자와 노인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피력합니다. 다음은 시중의 보통 사람들의 부동산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날 전원세 시장 엉망진창이 되다는 그런 공병호 tv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전세 물건이 급속히 사라지고 가격이 뛰고 월세가 가속화되는 그런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의 기여입니다. 결국 쇠들어 사는 임차인만 손해를 보는 악법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임차인 동희 씨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 작가의 의견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세만 따박따박 내고 살아봐라. 속이 시원할 거다.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없어 낼 돈이 없으면 그때는 길거리로 나아앉던지 자연인이 될 것이다. 기억피업 나라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실업이나 노후 등의 방어막이 매우 치약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10만 호를 지어봤자 서민들 모두를 임대인 만드는 정책이다. 이제까지 2년마다 보정금과 월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이사 매매 전체도 못 놓고 평생 월세만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LH의 주택이다. 왜 국민들을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세입자로 만들 의향을 갖고 있는지 현재 집권 세력들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 하여금 자기 재산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정책이 돼야 되지 평생 동안 임대주택에 살라 가라는 것은 국가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사유 재산을 발표할 때마다 침해합니다.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구속하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납득할 수 있는 발음도 마구잡이로 서슴지 않습니다. 정부 마음대로 바꾸면 국민이 완전 용납할 수 없는데도 법을 따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는 웃음이 자주 나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모두 주변에서 말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J.E.G.A.L. 다음은 정부는 대중의 욕망을 찬박하다 꾸짖고 유토피아 시민의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유토피아에 가장 근접했던 사회는 찬박할 자유가 금지된 옛 소련이나 북한이나 쿠바 등이었습니다. 주성준님입니다.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필시적으로 사람들을 공경과 비참함으로 끌어넣게 됩니다. 다음은 얼마 있으면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대백가 사진이라도 나와야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고시 공부하듯이 머리를 싸매하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직시님의 이야기입니다. 규제 규제가 계속되는 것을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직접적 피해를 받아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사를 또 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냥 힘듭니다. 리승민님입니다. 더 이상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최자유님입니다. 엉망진찬입니다. 정책들이 사가콜라TV님입니다. 다음은 8월 5일날 방송됐던 노후를 망가뜨리다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집회 때 만난 임대 사업자들이 엄청 분노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회 문제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신나님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왜그럼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분노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키아빌리의 군조로는 명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인 범인은 용서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범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1가구 다주택 서민으로 구성되는 임대 사업자들은 재산상의 엄청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2배인 6%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날벼락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피스텔 다 1가구 2주택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사회 문제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정말 존재 자체가 약탈적입니다. 도시탈출님이 남긴 의견인데 정말 명문장이네요. 정말 존재 자체가 약탈적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추구하는 노후는 노령연금 몇 십만을 받으면서 임재주택에 사는 것입니다. 풍요로 노후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만 누리는 특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요. SS님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노후보장이 없습니다. 연금도 시원치 않습니다. 자식이 먹여살린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품풍히 모은 돈으로 노후에 먹고 살리고 집 한 채 더 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산재로 적폐로 몰렸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그냥 관찰이 아니고 본인의 체험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인선님이 남긴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현 상황이 노후에 임대료로 생활을 연명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대료라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십니까? 노후 준비도 못한 채 국민들의 세금을 공짜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물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웃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일가구 다주택자가 모두 적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도 부실하고 자식들이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돈을 벌어가지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나 이걸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강현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이 정부가 먼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IUKA24님입니다. 노후는 약과입니다. 남은 인생과 후세대 모두의 인생을 망치는 중입니다. 시럽만입니다. 이분 말씀은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데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드러나는데 검시에 드러나는 건 마찬가지로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는데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과 후세대 모두 인생을 망치는 중이라고 그렇게 시럽만이님이 아주 일괄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세상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적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사기극입니다. 목적은 약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적폐가 되어버린 겁니다. 품풍이 모은 돈을 갖고 노후를 위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작은 오피스텔을 사고 이런 것이 다 적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은 표 도둑놈들 21대 국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정책도 모두 무효입니다. 김유나님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100여일 동안 지켜보고 분석하고 방송한 것에 따르면 21대 총선은 부정선거가 실효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거입니다. 따라서 권력이 공정한 선거를 통하지 않고 권력을 지는 것은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 점을 김유나님이 21대 국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게 되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gong-tv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